누구를 딱 낙선시킬 수 있지만 또 누구를 쿡 찍어서 이러면 당선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고 누구는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더블당하고 해별회가 결정하겠죠. 누구를 쿡 찍어서 당선시켜줘야 할지. 그러니까 그냥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선거관이 합동사업장에 한 몇백 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질 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도 대통령만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신문들도 다 뭡니까 이걸 덮었으니까. 국민들도 뭡니까 공박사나 똥 밟지만 우리는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공박사나 계속 똥 밟아라 이야기죠. 확실히 당선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창원 성산구의 차이칱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 조작값 25% 적용해서 표를 훔친 다음에 후보 단일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당에게 60% 주고 훔친 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40%을 준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웅담동 마이너스 8.8 정의당하고 더불당이 훔친 것을 합치게 되면 플러스 8.5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훔친 만큼 더해 준 겁니다. 통합당 마이너스 10.6 정의당하고 더불당이 훔친 것을 합치게 되면 10.5입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이란 것은 그야말로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큼 다 숫자를 이러면서 득표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통합당 후보에게서 100표를 훔친 다음에 정의당에게 60%를 주고 더불당에게 40%를 주는 것을 다 전산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통합당 강기훈에게서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로 나누어서 정의당 60% 여영국 후보 더불당 이흥석 후보 40%로 나누어 가진 아주 특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결과를 거의 완벽할 정도로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각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값을 얼마를 입력하냐에 따라 가지고 당선자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당선자를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모두 다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100표 훔쳐 가지고 60표는 정의당 주고 더불당은 40% 주게 되면 후보 단위라 되지 않았지만 불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에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제조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강되지 않도록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항복을 해버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에 다 만들어서 3,508개를 만들어서 다 여러분들 뭐죠 온라인상으로 전송해 주면 그 온라인상으로 딱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강서인쇄소에서 100장 1,000장 그다음에 뭡니까 물례동인쇄소에서 5,000장 이런 식으로 뭡니까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개수만큼 다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글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물론이고 용서 자체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부적이 세상에다 모습을 드렸는데 전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김기현 씨 대선후보 여러분들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권영세 씨 오선위원인 정진석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국가를 여러분들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국민들을 완벽하게 머져 참정권이 박탈당한 노예상태로 밀어넣는 이런 무지막지한 반역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해가지고 투표지에 정본을 입증하는 것을 포기한 국민의 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이번에 협상팀에 누가 이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인간들이 그냥 반역을 한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앤 개디 티얼스 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 길게 적으셔가지고 앤 개디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티얼스까지는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쿡 찍어서 보면 조작 다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두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윤 핫바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거결과입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불필요한 데는 다 조작 안 했습니다 필요한 데만 딱 잘라서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 안 하는데 전주 완산구월 0% 창령군수 0% 구미 4선거 0% 창령 1선거 0% 필요한 건 필요하지 않는 데는 다 조작 안 합니다 필요한 데만 딱 잘라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 김기현 후보의 여러분들 지역구에 완전히 김기현이를 그냥 물로 먹여버리는 울산 남구나 울산 남구청 기초의원 선거의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100표 가운데 15장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 낙선시키고 더블당의 이름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을 완전히 핫바지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울산의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뭡니까 기초의원 선거를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울산 광역시 교육강을 뭡니까 그냥 좌파 교육강 후보를 35%나 도덕질해 여러분들 뭡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립니다 울산 광역시의 35% 만 7,562표를 훔친 겁니다 만 7,562표를 훔친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지도자들의 그 비급함과 지도자들의 그 안일함과 지도자들의 그 비양심적인 것과 지도자들의 불법성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가라앉는 겁니다 국힘당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제약을 저지른 겁니다 악과 타협하고 악과 여러분들 뭡니까 손을 잡은 겁니다 울산 교육강 보궐선거의 조작규모와 빼앗긴 득표수는 선거구의 평균값 기준은 총 투표자수 24만 8,342표에 7.07%가 득표수 증감 대상이 됐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10만 5,480표에 24.78%가 득표수 증감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다 계산해낸 겁니다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여러분들 한 6개월이 안 됐는데 1년 6개월이 아니죠 한 1년이 안 됐는데 그때 선거된 여러분들 선거에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35%까지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와 콕 찔러서 당선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 천창수보를 당선시켜줘야겠다 콕 찍어서 당선시켜주는 겁니다 김기현이 완전히 물을 먹여야겠다 울산 남구의 나이 뭡니까 콕 찍어서 뭡니까 더불당 기초위원 선거에서 여러분 기초위원을 만들어준 겁니다 좌익들은 잔인하고 좌익들은 진짜 비양심적이고 우익들은 여러분들 비급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너무나 물렁물렁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저가 볼 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쿵킴의 협상은 누구였는지 좀 알아가지고 알려주시죠 조사 좀 해보게 선거를 고칠 생각 안 하니까 이 김기현 씨 지역구 울산 남구월의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보궐선거에서는 15% 조작했고 울산 교육감 남구에서는 35% 조작했고 2022년 지방선거는 첫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5% 조작했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15% 조작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남구월에서 김기현 씨가 20% 표를 빼앗겼습니다 2018년은 20% 조작했고 이렇게 선거가 다 조작해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이런 팔을 걷어붙이고 너무나 나라가 부패한 겁니다 썩어도 너무 썩은 것 같아요 의인이 진짜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다 뭐죠 한 자리 더 차지하고 자기한테 불편함이나 피해가 오지 않을까만 여러분들 비실비실할 뿐이고 허우대는 다 멀쩡한데 정진석이나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허우대가 다 얼마나 근사하게 생겼습니까 다 뭐죠 이렇게 비겁하게 나라를 팔아먹기는 것을 침묵하거나 그냥 무대응하거나 그냥 은폐하는데 대열에 들어간 겁니다 이 선거가 9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9번 그중에 일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거를 어디까지 도덕질하는 거 아니까 제법 굵직굵직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의원 구의회 의원도 조작하고 광역시의회 의원도 조작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왼쪽은 화성시 1선거 경기도 의회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10%를 조작한 거죠 오른쪽은 의정부 4선거고 경기도 의회 조작값 5%입니다 그냥 꼴 이런 대로 하는 겁니다 20% 조작하고 싶으면 20% 하고 30% 조작하고 싶으면 30% 하고 10% 조작하고 싶으면 10% 하고 5% 조작하고 싶으면 5% 조작한 겁니다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선거가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밖에야 그냥 예산 몇백억 수가 하지 말고 그냥 선관이 다 해체하고 한 10명이 남아가고 뭡니까 컴퓨터 이름 돌려가지고 그냥 일본은 홍길동 일본은 인격증 누구는 한수산 이렇게 그러니까 발표하면 되죠 북한 그렇게 하대요 그냥 다 발표해요 만수대 무슨 지방의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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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018년도에 서울시의회 지역구 서울시 광역의회에서 이런 10석에서 한 100석 이상을 뭡니까 더블당이 차지한 거죠 공박사 아니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해 아침부터 열반데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어요 내가 이야기를 해야 일단 모든 변화의 시발점은 사실을 규명하는 거니까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규명하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음에 뭐 아파트 여러분들 뭐죠 관리소장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다 모바일 투표회다 다 조작이 되겠죠 그럼 그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누구를 하겠습니까 친한 사람을 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요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력적인 방법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집요함 때문에 이런 포기했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문제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관철시키게 되면 그러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났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선거범죄의 중심에는 위조투표지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원하는 매수만큼 만들어서 사전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조투표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껏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해가지고 위조투표지가 아니고 정본투표지입니다 그걸 입증하는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복원시켜야 한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200석 이상을 더블당 이름 차지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뭐죠 관철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이유인 겁니다 남자가 역사의 큰 맥락에서 자기의 역사적 소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고생시켜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손에 피 묻히질 생각만 여러분들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허우대가 멀쩡한 정치검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복잡한 어려운 게 하나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특수 조작하는 거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의 투입인데 1번이 가능한 것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의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가능한 거죠 11번입니다 23번가